시즌 1 안 봤어요. 전 애인이 나오더라구요. 난 내가 너무 당연해졌어요. 되게 어렵게 어렵게 크리스마스에 휴보를 잡고 어렵게 어렵게 데이트를 하거든요.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사와서 밥도 되게 좋은데 예약해서 먹고 카페를 가서 쉬고 전라에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거든요.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줄이 있는 거야. 이따가 이따가야겠다고 다시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싹 넘기는 거야. 홈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어요. 아 널 보고 있다가. 근데 다들 알 거야. 빨간색, 하얀색 떠 있는 화면. 알지? 그게 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연락 안 왔어? 연락 왔지. 그 애가 내가 줬던 선물이랑 자기가 쓴 편지랑 해서 우리 집 앞에 두 곡 단 거야. 난 거기서 또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싶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만나서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닌가.